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과외선생 연고맨입니다 오늘은 등식과 방정식을 할건데요 댓글을 하나 봤어요 왜 전기강의를 안하고 수학강의를 하세요? 수학은 계산기 돌리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3단원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수학이 왜 중요한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 31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이런 것들 절대 계산기로 안 나와요 이항하고 동류항 저희가 배웠던 거 있죠? 동류항 이항 이런 걸로 묶어서 푸는 거라서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기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계산기로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런 건 계산기로 할 수 있죠 이런 계산 문제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정리하는 문제는 계산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거 계산기로 못합니다 이런 건 계산기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또 이렇게 정리하는 거 계산기로 불가 계산기로 못하는 문제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어렵긴 한데 역시나 계산기로 안 되죠 이런 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나쁜 계산기는 안 돼요 좀 꼬른 건 안 돼요 X는 뭐뭐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수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오케이 저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저희는 1단원은 건너뛰죠 1단원은 나중에 할 거예요 2단원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문자식이었죠 X제곱 4X 플러스 3 이런 식이 있었을 때 여기 문자 위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는 제곱 그리고 지수 거듭제곱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거듭제곱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4X 4X 문자 앞에 숫자가 있는 거는 개수 개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만 있는 건 이거는 상수 이런 식으로 용어 정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X제곱은 당연하게도 X 곱하기 X 이건 곱하기입니다 이건 문자고요 X 곱하기 X는 X를 두 번 X 곱하기 X 곱하기 X는 X 세 번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배웠던 게 소괄호 먼저 계산을 하고 중괄호 먼저 계산을 하고 대괄호 계산하시면 됩니다 순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그리고 나누기는 분수 꼴로 바꿔줄 수 있죠 원래는 1분의 X도 X예요 1분의 X 어차피 1로 나눠줘도 4 나누기 1은 4예요 1로 나누는 건 어차피 자기 자신이에요 X랑 1분의 X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나누기는 또 분수 꼴로 바뀐다고 했어요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2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래서 3분의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나누기 3은 곱하기 3으로 변경된다 나누기 3은 곱하기 3분의 1로 변경된다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게 좀 많이 나와요 X 나누기 4는 한 번에 4분의 X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누기 4는 곱하기 4분의 1로 변경되는데 X 곱하기 4분의 1은 4분의 X니까 오케이 그리고 대입 한번 해볼게요 X라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함수 함수는 미지수가 두 개예요 X하고 Y 둘 다 있다 3X가 Y라는 식이 있어요 그러면 X를 대입해서 Y값을 구할 수 있겠죠 Y값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대입하느냐 만약에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요 Y는 좀 이상해지죠 3분의 8이 돼요 3은 3분의 9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 3분의 8인데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대입을 할 때는 그 값에 괄호를 하고 곱하기를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죠 그래서 Y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대입할 때는 그 값에 괄호를 하고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3XY 더하기 3XZ가 있다 이거를 더하는데 수학은 간단한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뭐죠 3X 3X 이렇게 공통된 부분은 묶어줄 수 있어요 공통된 부분은 뭐라고 했죠 동 류 항 이런 용어들을 한 번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주 듣다 보면은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어는 좀 적어주세요 옆에 근처에 이건 동류항이다 동류항을 어떻게 묶죠 동류항을 앞에 써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 Y만 남았죠 Y 더하기 Z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동류항을 푸는 방법은 3X를 Y에서 곱하고 3X를 Z에게 곱하고 각각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원래 있던 1식하고 2식하고 같죠 이게 저희가 2단원에서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한번 빠르게 한번 복습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등식과 방정식을 하겠습니다 등식 우선 등식 한번 읽어보죠 등호 양쪽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다 등호 양쪽 등호 는 니꼬르 예전에 제가 배웠을 때는 니꼬르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equal 이거의 은어였더라고요 중요하진 않지만 3은 4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등식이다 는을 기준으로 여기를 좌변 여기를 우변 이라고 합니다 좌변 우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등식은 양쪽 좌변 우변이 같다 를 말하는 거예요 등식은 좌변 우변이 같다 등식의 성질은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보세요 3은 4 빼기 1이죠 그래서 좌변에다가 1을 더하고 우변에다가 1을 더해봅시다 4 이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여기를 좀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을 각각 해봅시다 3에다가 마이너스 1 우변 4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는 2가 되죠 이거는 또 2가 되죠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빼도 등식은 성립한다 등식은 좌변 우변에 똑같이 하면 그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대로 이제 곱하기를 해봅시다 곱하기를 할 때 전체 다 곱해야 돼요 여기 곱하기 2 똑같이 여기 3번대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봅시다 여기다 곱하기 2 를 해봅시다 이거는 3이 6 빼기나 덧셈보다는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수학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4 마이너스 2 우변은 2고 좌변은 6이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랑 나누기를 등식이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돼요 여기다 괄호를 쳐주고 곱하기 2 4마이너스 1에 괄호를 쳐주고 곱하기 2 어떤 계산이든 괄호를 먼저 한다고 했어요 3 곱하기 2는 6 4마이너스 1 먼저 계산하고 3 3 곱하기 2는 6 이렇게 해서 먼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지만 이렇게 괄호를 묶은 다음에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에만 곱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만 곱하는 게 아니라 다 해줘야 된다 나누기도 똑같이 성립합니다 똑같이 나누면 등식을 성립합니다 그 대신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3 나누기 0 0으로 나누는 건 없어요 좀 엄청나게 고등수학이 있지만 0으로 나누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 나누기 4마이너스 1 가로치고 나누기 2 하면 2분의 3이죠 나누기는 2분의 1로 바뀌니까 3 먼저 가로치니까 계산하고 2분의 3 2분의 3 같죠 그리고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식에 대입 저희가 식에 대입을 했을 때 아까 전에도 했죠 3x는 y인데 x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x값을 넣어줄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 괄호를 치고 곱하기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x의 값에 괄호를 치고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3 x의 값에 괄호를 치고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y 이건 뭐냐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고 1 1 그래서 마이너스 1이 y예요 그리고 이 식은 계산기로도 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하지만 이럴 때 계산기로 넣을 때도 괄호를 넣어줘야 돼요 대입할 때는 괄호를 치고 곱하기 그래서 이 식의 대입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괄호를 묶어서 대입한다 문자에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묶어서 대입한다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2x 플러스 5라는 식이 있네요 여기에 2x 플러스 7y를 x로 정리해라 이게 문제네요 그러면 x로 정리하면 x는 그대로인데 y를 바꿔줘야겠죠 근데 y를 2x 플러스 5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2x 7y죠 y 부분은 어떻게 돼요 괄호를 치고 곱해줘라 y라는 값을 대입할 때는 괄호를 치고 곱해줘라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이렇게 분배법칙 써야 된다고 했어요 괄호를 친 거에 곱하기는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다도 곱해주고 여기가 플러스니까 더하기로 나오겠죠 2x 플러스 14x 더하기 35 2x 14x 동류항이네요 x가 x가 공통이니까 x를 써주고 2하고 14 더하면 16x 플러스 35 이게 답입니다 2x 플러스 14x는 16x 3x 플러스 7x는 10x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x가 동류항이니까 개수를 더하면 된다 개수 동류항 계속 나와요 이거 모든 파트에 나오니까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 72 비제는 10x 플러스 14x 3x 7x 1x 2x 3x 1x 2x 3x 이 정도가